저장기는 내꺼야.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군. 벌크헤드. 우리 팀 말이야. 정보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듯이요. 처음 신호를 감지했을땐 정보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정보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 감지기에 잡힌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혹시 그렇다면. 지식 저장기에 담겨있던 데이터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벌크헤드가 전파 차단 구역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가서. 날 어떻게 믿어. 메가토론 대장님. 데이터를 찾으셨습니까? 실은요. 지식 저장기에서 빠져나갔던 데이터를 저희가 찾았는데요. 그 데이터가 어떤 녀석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상하군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게 들어가서 살짝 미쳤나봐. 메가토론 대장님 찾았습니다. 숨바꼭질이라 그것도 재미있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kunt unterschied. 메가토론 대장님. 메가토론. 구경찰론. 메가토론. 겸, 굴, 메가토론. 메가토론. 인간은 신경쓰지마. 게임이란 이길때 재미있는거야. 잠뜨뚜뚜뚜뚜뚜뚜뚜뚜뚜. 너 가만 안 될 줄 알아! 머리 좀 가져갈게. 또야! 여서 피해! 다 날아갔어. 이렇게 된 걸 알면 메가트론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봄불이라도 해야겠군.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